엄마 훈련할 때는 그렇게 강해하는 거 아니야. 너희들이 조금 더 파야 돼. 엄마 훈련할 때 우리 루이 루이가 자신들도 사과를 먹고 싶다고 이렇게 주르고 있어요. 엄마 저도 좀 먹을게요. 승희 이모님 저도 주세요. 저도 먹고 싶다고요. 아이고 엄마 훈련에 집중을 못 하겠네. 아기 루님 힘드시겠어요. 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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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. 자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이고 아기가 더 힘드네. 아이고 이 녀석들. 어? 아이고 건너가자. 아니에요. 엄마 하는 모든 일이 참기론을 하겠다고 하니 its enhance . 아 정말. 아 나 참. 아나.